남산 너, 누구시라고? 남산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들 정체가 뭐야? 대지진이 있던 날 살아남은 예의라는 회사 제가 살아남게 해드릴게요 바깥엔 야망이들로 가득하지 않니? 우리의 희망은 양기수 박사님이죠 침입자분들께도 알려드립니다 살아서 나가고 싶다 1번 영영기장 파묻히 죽고 싶다 2번 1번 수다 어디 수다 야, 정신 차려 이것도 사람 아니다 야, 다 살아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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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난이 아멘